이 빌딩 로비 하나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낸지 알아? 뭡니까? 아무 창이 날리지! 회사가 전전하더라고 밖은 지옥이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26살이 될 동안 뭐랬을까요, 난? 인샬라! 인샬라! 헷갈때까지 마시는 비, 일출주야 자! 당신들이 술 마실 거 바로 제가 생각하는 현장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힘을 보여줘 어디에서도 똑같을 거다 자료 조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야! 제가 지금... 말했지 못해 잘하자 응? 네 여기는 사장 라인이든 전무 라인이든 둘 중 하나거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야 현장 모르는 사람 상사로 앉혀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